테슬라의 31번째 영상은 라는암닷컴에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는암닷컴에 이번에 입고된 탈모비타민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탈모로 또는 가는 머리카락으로 스킨이나 네일 쪽에 영양분 공급을 위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요. 3월 이후로 라는암닷컴에 제품 주문하신 분들 돌아오는 토요일 원포인트 레슨 있습니다. 단톡방으로 꼭 초대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도 시간 공지는 톡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테슬라에 대한 31번째 영상입니다. 아 이거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지노입니다. 아우 빠트렸네. 그냥 편하게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하는 이 시간은 지금 3월 21일 서부시각 기준으로 주일 10시 10분인데요. 자 테슬라 영상 정말 오랜만에 올려드리죠. 하지만 저희 또한 테슬라는 매일매일 지켜보고 분석하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중요한 뉴스 자료들 함께 소개시켜 드리고 마지막에는 변함없이 테슬라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는데요. 발란티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테슬라 10년 가져갈 분들은 사실 이런 영상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은 주식 관련 영상을 볼 이유도 하나도 없죠. 10년 뒤에 열어보면 되니까. 하지만 공부하는 분들 더불어서 각자마다의 매매 포지션과 전략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나는 장기, 어떤 분들은 중기, 어떤 분들은 단기, 어떤 분들은 정말 스케일핑 전략. 그런데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굳이 그 사람을 디스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럼 미주노래에서 추구하는 매매법은 뭐냐고요. 저희는 다. 섬타임 스케일핑 전략으로 초단타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섬타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섬타임 끊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수익 전략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준비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인생을 삶에 있어서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큼 굉장히 안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있죠. 우량주 종목의 장기 투자가 저희의 메인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변동폭과 곳곳에 지금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와중에는 좀 더 지혜로운 투자법이 필요하죠. 긍정적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함없는 테슬라의 지원금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천 달러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캐시우드, 이 아크 회사의 목표가 산점은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몇 년 후에 3천 벌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철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테슬라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이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나오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한국의 증권사에서 굉장히 감각적인 썸네일이 있잖아요. 일명 여러분들의 시선을 확 끌어잡은 만한 썸네일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지도 않은데 막 좀 뻥튀기해서 최근에 금리 쪽이 많이 그러죠.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은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해석,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해석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찌 됐든 이 아크, 우리 돈 언니가 3천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몇 가지 또 근거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현재 보험 상품을 도입한 거 아시죠? 작년, 재작년부터, 2019년부터 테슬라의 보험 상품을 도입했지만 현재 그것은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다른 주에서도, 타주에서도 테슬라의 인슈런스, 보험을 적용하여 자체 정책을 인수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캐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디스크리션에 기사들을 제가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셜에서 나온 거니까 몇 개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산정을 해봤더니 일단 테슬라 주식이 2025년에는 4,000불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또는 태양광 사업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이 나왔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캐시의 테슬라에 대한 목표치를 왜 주목을 하냐면 예전에 테슬라의 목표치를 정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이 월가에서는 그녀를 굉장히 많이 비웃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녀가 800달러의 분할 조정 가격 목표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웃었었거든요. 비웃었죠. 저희가 하락장 온다고 얘기했을 때 비웃음 당한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데 그녀의 예측이 올해 바로 나와버렸죠. 그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건데 뭐 월가나 한국 사람들이나 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캐시의 아크 쪽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끝까지 디스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끝까지 지금 지금 이제 나스닥 최근에 조정받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아크의 시대는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아크 ETF에도 보면 그렇죠. 1위.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크가 내놓은 리포트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는 그 어떠한 증권사의 리포트보다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주목하는 보고사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그 미국 금리 금리 영상 있잖아요. 그 금리 영상 차트를 보면 자 이런 분위기대로 조금만 흘러가면 나스닥은 곧 놀라운 반등을 시도하게 됩니다. 금리가 지금 저는 금리와 나스닥이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나스닥이 올라가고 하는 모습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면 곧 금리는 이제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차트상 그렇게 됐을 때 팔란티어는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나스닥의 분봉차트하고도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스닥의 반등은 곧 테슬라의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는 보다 완벽해지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프로그램 점점 완전체를 향해서 올해는 힘들겠지만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테슬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군대의 테슬라 사용 차량 금지령과 관련해 테슬라가 중국을 비롯한 어디서든 간첩 아 이건 지금 머스크의 얘기고 21로이러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국무원에서 중국 당국이 몇 주 전부터 군대와 정부기관 공무원 항공 등 국방과 관련된 산업 분야 종사자 등은 테슬라 차량을 몰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참 치사하죠. 여러분 이미 중국과 사업이라든지 거래해보신들은 알겠지만 중국은 자기네들 입으로는 대륙의 기지를 하는데 귀신의 시네라 까먹는 소리죠. 정말 쫌생이가 이를 때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이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일을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테슬라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중국이 테슬라 임원진을 데려다가 또 이렇게 막 혼내고 있고 이번에 못 쓰게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머스크가 그동안 트위치를 그만하고 그만은 안 하죠. 요즘도 트위치 좀 정신을 못 차리는데 강력하게 신속하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머스크한테 기대하는 거죠. 반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면 공장을 문 닫을 거라고 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짓은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괜히 트집 잡는 거죠.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근데 화웨이는 여러분 분명히 하자면 미국에서의 화웨이 제재뿐만 아니라 틱톡하고는 조금 더 구분돼야 돼요. 화웨이는 이미 전세계에서 스파이짓 한 것 때문에 전세계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자기네들은 안 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한데 단지 화웨이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 저희 지난 영상 보면 테슬라 뒤에는 누가 있고 그렇죠. 바이든이 있고 니오 중국차 니오 뒤에는 누가 있고 시진핑이 있고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는 자기네 자사 중국 자사 전기차들을 밀어넣고자 하는 계획된 수순이었던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사업하려면 이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역각 구조를 해야 되니까 참 율런 모스크가 M자형 탈모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중국 시진핑의 태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테슬라 매출의 3분의 1 자동차 판매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계속 테슬라를 디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아니 테슬라가 이제 인도 그 다음에 독일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조 지금 중국차 3인방의 그 시장이 마켓인 유럽조 에서도 좀 붓게 한판 붓게 되는 분위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중국 시진핑 중국 시진핑의 이 기사는 지금 테슬라로서는 또 악재죠. 그 다음에 폭스바겐 등 경쟁사들의 맹추격 도전장을 내고 자신 만만하게 테슬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여전히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연관된 변동폭의 확대 그쵸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어 지금 테슬라는 어찌 보면 이제는 정치 논리에 의해서 주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우리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시진핑이 테슬라한테 요구하는 건 뭐죠? 중국 편의 슬아 이거죠. 그쵸?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이든 쪽 바이든 행정부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서운함을 넘어서 배신 배반 이걸 느끼겠죠. 머스크가 가상화폐를 한 것이 잔에 옐런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여기서 정말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 정치 논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654.87센트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700위로 올라서기를 바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900불 40센트를 찍고 그 다음에 내려왔잖아요. 저 900불 40센트는 2021년 테슬라가 찍은 최고치의 가격대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뭐 캐시 언니는 뭐 좀만 지나면 저 가격이 훨씬 뛰어넘으면 3000불이 될 거니까 근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하는 얘기고 그때 기준으로 지금 불과 두 달도 채 안 돼서 539불 49센트 3월 5일이거든요. 최저치를 기록하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자 이번 주에 테슬라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를 보면 여러분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계속 주목해야 될 거래량 지난 한 주 동안 테슬라는 거래량이 참 낮았어요. 파는 거나 사는 거나 굉장히 낮았고 왜냐하면 치열한 눈치 보기 장세가 있으니까 그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차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3월 5일 날 539.49로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저 21선 빨간선 21선을 뚫고 올라섰어야 되는데 뚫자마자 바로 내려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재도전에 나설 건데요. 테슬라가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21선 레드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뚫어내는 거죠. 뚫어내서 안착도 그 위에서 하고 반등에 성공해서 61 골든크로스까지 61은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까지 뚫어내는 골든크로스를 이뤄내면 정말 테슬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빨간 네모박스 21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레드선과 같이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해서 지난번 반등도 121선 핑크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오게 되면 이제 또 하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테슬라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지나고 보면 지난번 539.49를 찍었던 3월 5일이 결국 RSI 30 미만으로 떨어졌던 유일한 날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때가 결국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물타기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3월 5일 들어갔어야 되는 날이었다는 것. 3월 5일이 아니어도 그 다음 날이라도 물타기라고 하는 것. 물타기를 해서 평균가를 낮춘다라고 하는 전략이라는 건 항상 최저점에서 상승 반등이 있을 때 시도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게 바로 아시다시피 그렇죠. 앞에 9에서 시작했던 종목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9가 8로 바뀌고 8이 7로 바뀌고 7이 6으로 바뀌고 그게 5로 바뀌었을 때는 정말 웬만한 투자자들은 견디질 못하죠.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제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제가 요즘 하늘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좀 길게 보자 이거죠. 테슬라는 망할 수는 없는 주식이에요. 테슬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전세계 전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 1인데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500불 초반대의 테슬라 가격은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었다고 하는 것 테슬라의 주주로서 다시금 앞에 6자가 5자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테슬라의 움직임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분 성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그럼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곧 이어서 이번 한 주간의 실적 발표 및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을 자지우지하고 있는 금리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움직임 일정에 대한 영상 임팩트 있게 준비했으니까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